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부당보험금과 소멸시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2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청구사건이고, 원고는 보험사였는데, 피고는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입니다. 원고가 패소했는데, 패소한 이유가 기존 판례와 다른 원심의 판단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판례 바꾼 게 맞다라고 하면서 상고 기각된 사건이 결국 보험사가 최종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보시죠. 피고는 허위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수령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보험사로서 부당보험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였습니다. 이 피고가 부당수령한 보험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가 5년이냐 10년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보험금 부당수령에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5년이 맞다라고 하면서 원고 패소하니까 지금 보험사가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행위인 보험계약이 무효시에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상행위, 그러니까 상행위라는 게 상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상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상법을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원비법 제741조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권리가 근거가 되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도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면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상법의 제64조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게 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부당보험료를 수령한 이 보험자는 보험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이 보험료를 낸 사람도 보험료를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니까 그러니까 내가 허위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부당보험도 받아가지만 반대로 보험계약자도 그래 맞죠. 무효계약인 거 인정해.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는 내놔라 할 때 이 보험료는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관계에서 한쪽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한쪽은 10년이니까 좀 이상하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5년으로 대법원이 이번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바꾼 겁니다. 실무에서는 소멸시효는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소멸시효고 상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관계는 더더군다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이쪽 보험사가 부당보험 청구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보험 청구를 받는 쪽, 받는 쪽에서도 5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났어도 보험사가 청구를 했는데 어? 내가 지급해야 되나?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판례를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돼서 아무 문제가 없겠죠. 다 돌려주, 그냥 보험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청구하는 무언가,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